한국과 영국 수교 140주년 기념해서 52점을 빌려줍니다. 이 영상이 10만 뷰가 넘었죠. 올해 아마도 에드워드 호퍼에 이어서 가장 큰 전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기대를 하고 이 전시 리뷰 같은 경우 진짜 열심히 준비를 하긴 했거든요. 물론 10만 뷰 넘긴 했는데 제 기대보다는 그 10만 뷰 넘는 속도가 저조하긴 했습니다. 작년에 합스브르크 전시와 아무래도 비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의 흥행 성적과 비교하면 올해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물론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는 가장 인기가 많은 전시였던 것 같아요. 에드워드 호퍼와 더불어서 거장의 시선 사람을 향하다 테마로 전시를 준비했었죠. 그래서 여기 오지 못해 매우 아쉬운 작품들. 그러니까 원래 영국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 소장한 무조건 봐야 되는 액기스 작품을 소개하는 방송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지금 런던 여행 중이시고 미술관 정말 좋아하신 분들께는 정말 추천하는 방송입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작품은 많이 빌려주기 힘들어요. 이거는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작품 한 3, 4개 불려줬다 생각해보세요.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 온 관광객들 분노하지 않을까요? 그거 보러 왔는데 그게 없다니. 그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어떤 미술관 갔을 때 이 그림 보러 왔는데 그 그림이 복원 중이거나 다른 나라 출장 중이에요. 그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나 내셔널 갤러리 런던에 지금 관람 중인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 빌려줬다고 아쉬워할 그런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아마도 제일 미는 그림. 박물관에서 광고용으로 이 그림 왔다. 홍보하는 그림이. 첫 번째 이 포스터처럼 카라바조 그림이 있잖아요. 카라바조의 엄청 유명한 작품들 보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못 보던 그림인데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나마 렘브란트의 자화상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메인 그림은 렘브란트라고 봐요. 근데 의외로 레드보이 그 그림이 실제 봤을 때의 느낌, 임팩트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저는 전시 다녀온 이후에 썸네일도 그렇고 가장 미는 그림을 레드보이로 제가 선택을 했거든요. 그러나 영국 내셔널 갤러리에서 무조건 봐야 되는 그림 중에 레드보이는 솔직히 없습니다. 그리고 이 카라바조 작품도 유명한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 중에서는 그렇게 존재감 있는 그림은 조금 아니에요. 자 여기 다녀오신 분 계실까요? 저는 대학생 때 배낭여행으로 처음 다녀왔습니다. 벌써 몇 년 전이죠? 엄청 오래 전인데 영국 정부 수집입니다. 국영미술관이죠. 2300여 점 이상 소장을 했는데 규모, 작품 수는 다른 세계적인 미술관에 비해서는 큰 편은 아니에요. 솔직히 근데 이 소장한 작품들의 라인업이라고 하죠. 역사적인 가치 혹은 인기, 인지도 따졌을 때는 상당한 작품들 진짜 유명한 작가의 작품들이 진짜 많습니다. 거장의 작품들이 진짜 많아요. 오늘 소개해드린 그림 중에 많은 걸 바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중에 한두 점이라도 왔으면 와 이거는 대박 전시다라고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유명한 작가 그림 하나씩은 다 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못 빌려주겠다. 그래서 옛다. 이 작가 유명하니까 그래 이거 빌려줄게. 근데 유명한 작품은 안 빌려줘. 우리도 장사해야지. 이런 게 어쩔 수 없는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셔널 갤러리의 액기스 작품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첫 번째 아르놀 피니 부부의 초상. 이 작품은 역사상 최고의 작품 순위 여러 해외 미술 사이트. 권위 있는 잡지에서 한 30위, 50위 뽑을 때 무조건 순위 안에 있는 그림. 10위 안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허재미술관에서 뽑은 아트월드컵 순위를 매긴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4위였나? 아무튼 5위 안에 드는 역사적인 명작입니다. 이 그림은 솔직히 빌려달라고 하면 오바죠. 오면 진짜 대박 전시죠. 무조건 역대급 흥행 기록할 겁니다. 이런 거 바라지도 않아요. 어쨌든 이 작품이 가장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가 아닌가. 내셔널 갤러리에서. 남바네이크가 중요한 이유가 유아의 역사를 새로 쓴 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름값이 엄청나죠. 플랑드를 대표하는 지금의 네덜란드 쪽이죠. 플랑드르 지방. 벨기에와 네덜란드 일부 문화권을 플랑드르라고 부르죠. 플란더스의 개고양. 그 르네상스 화가들 중에 가장 유명한 화가입니다. 이 유아가 발명되면서 오랫동안 수정이 가능해지다 보니까 디테일한 묘사가 가능해진 거예요. 이 무렵부터. 그래서 유아를 처음 쓴 1세대의 화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가까이서 봤을 때의 그 디테일한 것을 보는 그런 매력 있는 작품이죠. 거울 속에 있는 이 반사된 느낌도 그렇고 얀바네이크의 사인도 그렇고 아르놀 피니 당시 부르주아가 부인과의 결혼을 기념해서 얀바네이크에게 주문한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린 시기가 부인이 이미 죽은 뒤에 제작된 작품이에요. 그래서 실제 부인은 서서 그림을 그린 게 아니에요. 상상해서 그린 겁니다. 이전에 부인의 모습을 재현해놓은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 남자가 죽은 부인을 기르기 위해서 제작된 작품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촛불 하나만 켜진 게 그런 걸 암시할 수도 있어요. 여기만 딱 켜진 거. 다 촛불이 꺼져 있다는 거. 플랑드르 그림들은 정물 하나하나에 뭔가 알레고리, 상징이 뭔가 숨겨져 있는 게 많거든요. 이 작품들 뒤에는 열대과일, 체리 이런 것들이 아르놀 피니 집안의 부를 과시한 것도 있고 뒤에 있는 성녀 조각이라든지 묵주 이런 것들은 신앙심을 상징하죠. 이 작품 안 와서 매우 아쉽지만 안 온 건 이해된다. 올 수가 없죠. 이 그림은 빌려줄 리가 없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 남자의 초상 작품이 얀바네이크의 자화상으로 보통 축축을 하기 때문에 얀바네이크의 자화상으로 아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제가 급하게 이미지를 만들다 보니까 확대했을 때의 해상도가 많이 깨지긴 하거든요. 이 눈동자를 보면요. 뒤에 있는 그 조명 반사되는 느낌까지 다 디테일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구겨진 첫 묘사도 그렇고 플랑드르 르네상스의 특징이 디테일에 강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디테일한 묘사의 장인, 그 시초 플랑드르 화가들이 왜 이렇게 디테일한 걸 잘 그릴까를 봤을 때 이 화가 덕분이다. 이 화가의 영향을 2호 르네상스 후기 화가들도 그렇고 바르크 화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줬거든요. 그런 역사적인 화가의 초상화인데 자화상으로 보통 추측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유명한 빈센트 반고우의 해바라기 한 점이 내셔널 갤러리 소장입니다. 이 작품도 오면 너무 좋겠지만 빌려줄 리가 없죠. 이거 보러 내셔널 갤러리 런던 여행한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바라진 않는다. 하지만 아쉽다. 라는 거죠. 이번에 국립중앙박물관 굿즈샵에 해바라기 관련된 기념품도 꽤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빈센트 반고우가 이 그림을 그렸을 때가 노랑집 남프랑스의 아를레 이사와서 집 자체가 노랑집이라도 노란집이라고 부르거든요. 거기서 혼자 작업하기 아쉬워서 빈센트 반고우도 인상파 화가들처럼 그룹 지어서 뭔가 하나의 사조를 좀 만들고 싶었는지 몰라도 지인 작가들 화가들 동료들에게 나랑 같이 그림 그리자고 여러 편지를 보냈지만 다 씹혔어요. 대부분이 유일하게 승낙한 당시 활동하기 아쉬웠던 화가가 바로 폴 고갱이었습니다. 폴 고갱이 이때만 해도 반고우와 사이가 되게 좋았어요. 파리에서도 되게 좋은 인상으로 남아있었고 고갱이 온다는 소식에 너무 들뜨고 기분 좋아서 고갱의 방을 꾸미기 위해서 만든 그림 시리즈가 바로 해바라기 그림들입니다. 그중에 유명한 작품이 하나가 여기 있어요. 똑같은 작품을 두 점 그린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 한 점이 또 다른 나라 있는 걸로 제 기억이 맞다면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번에는 알려지지 않은 유명하지 않은 작품이 온 건 사실이죠. 그래서 왔다는 거에 의미를 두는 겁니다. 이번에 온 작품은 생리미에 있었을 때의 잡초 그린 걸 가져왔습니다. 빈센트 반고우의 터치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이 온 거죠. 노란 집에서 그린 작품이 워낙 인기가 많고 해바라기 하면 또 고갱과의 사이 멀어졌던 관계 이런 거를 또 상상하게 되니까 어떤 그림이든 스토리가 많은 그림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셔널 갤러리 만약 간다 쳐요. 그러면 그 많은 미술사에서 워낙 거장들이지만 시간 관계상 체력도 있고 유명한 작품 위주로 보고 기억을 하죠. 그리고 이건 다 공감하실 거예요. 런던 내셔널 갤러리 가이드 하시는 분들 도슨트 하시는 분들 이번에 국립중앙박물관에 온 그림들 이야기 거의 안 할 겁니다. 시간 관계상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특별전 기획전이 좋은 건 뭐냐면 이 런던 내셔널 갤러리 같은 세계적인 박물관 미술관에서는 약간 소외된 그림이지만 관심 갖게 돼서 어? 몰랐던 그림이 여기 있었구나 이런 화가도 있었네 의외로 되게 매력적이네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매력이 있어요. 그림을 보는 폭을 넓혀주는 매력은 있죠. 그런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생소한 그림 너무 많아서 리뷰 방송하려고 공부 많이 했죠. 공부라기보다는 준비를 좀 했죠. 빈센트 방고흐가 노란 색깔을 되게 좋아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일명 황시증이라고 불리는 시력이 뭔가 이상해져서 압센트 부작용 때문에 시력에 문제가 생겨서 세상이 노랗게 보인다는 거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이전에 보호 이야기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시력 정상인 게 증거가 있어요. 제가 여러 논문을 체크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바라지도 않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암꿀의 성모 한 점이 내셔널 갤러리 소장이에요. 이 작품도 진짜 유명하죠. 다빈치 그림이면 다 유명합니다. 솔직히 각 국가의 국보급이기 때문에 루브르의 버전도 유명하죠. 개인적으로는 루브르의 버전이 색감이 조금 더 제 개인적으로는 호감인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비슷합니다. 포즈만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 암꿀의 성모 관련된 이야기를 이전에 좀 해드린 적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장면이 성서에 헤롯 왕이 두세 살 이하 유아 학살 명령을 내리죠. 왜냐면 동방박사 세 사람의 예언에 따르면 새로운 왕이 탄생한다고 하니까 내 권력을 위협하는 존재가 태어난다고 하니까 예수 찾아내려고 무고한 아이들을 죽이죠. 그때 천사가 내려와서 이 성가족에게 즉 요셉과 마리아에게 빨리 도망치라고 간 곳이 이집트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은 이집트로 가는 도중에 휴식 장면을 그린 걸로 보통 봅니다. 주변이 어떤 바이콜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뒤에 이런 연출은 다빈치의 상상에 의한 배경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 천사가 루브르 박물관의 이름까지 나옵니다. 우리헬 천사 에요. 우리헬 천사 외경에 등장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천사도 주특기가 있고 임무가 있는데 외경에 따르면 우리헬 천사가 이 성가족이 이집트로 피신하는 걸 도와줬다는 이야기가 있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십자가 도상은 세례 요한 그리고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 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사들이란 작품 한스 홀바인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 또 이 미술관 소장이에요. 내셔널 갤러리가 소장한 작품의 역사적인 가치가 엄청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한 점 한 점 얘기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미술 방송하면 한 컨텐츠씩 다 나오는 최소 15분 이상 이야깃거리가 있는 작품들이에요. 제가 이 대사들 이야기를 헨리 8세 왕 이야기할 때 언급한 적이 있거든요. 이 작품이 또 초상화를 보는 그런 매력이 있고 이 악기들 하나하나 알레고리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또 해석하는 재미도 있지만 역사적인 또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헨리 8세가 교황청과 등을 지면서 여자 문제가 결정적이었죠. 솔직히 영국 성공회를 따로 만들잖아요. 로마 교황청 카톨릭 기독교 세계에서는 엄청난 위기였을 때 제사를 파견한 겁니다. 카톨릭 세계에서 엄청난 중요한 인물을 갖고 비장한 각오로 초상화를 이렇게 의뢰를 한 거죠. 그래서 위기의 시대 때 종교적인 갈등이 최고조로 달했을 때의 작품이란 게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이 정물들이 그런 혼란한 상황들을 하나하나 암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별명이 갑오징어라는 별명이 있는데 희한하게 이 그림을 직접 관람했을 때 맨 오른쪽에서 보면 이 갑오징어 뼈가 완전한 해골로 바뀝니다. 해골은 메멘토 모리를 상징하죠. 죽음과 관련해서 혹은 삶의 허무함, 시간 이런 걸 암시하는 알레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메멘토 모리요? 죽음을 기억해라 라는 라틴어 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경각심을 가지라는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가치관에서는 죽음 언제 닥칠지 모르니까 회개하라, 반성해라 라는 메시지로 조금 넓혀서 보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거를 그릴 때 해골을 많이 그려요. 십자가 내려지신 이 종교화 밑에 아담의 해골을 그리기도 하거든요. 그것도 메멘토 모리를 그린 거라고 보시면 되죠. 와, 이 작품도 진짜 유명합니다. 로크비의 비너스 내셔널 갤러리 가시면 꼭 봐야 되는 그림 중에 하나예요. 다섯 손가락 안에 한번 뽑힐 겁니다. 이 작품도. 네, 스페인 화가다 보니까 스페인에서는 거울 보는 비너스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게 로크비 공원이었나? 로크비 백작의 집이었나? 아무튼 그 처음 소장한 사람 관련된 이름을 따서 로크비의 비너스로 불리는 걸로 기억합니다. 스페인을 대표하는 바로 그 천재 화가 벨라스케스의 그림이 워낙 유명하거든요. 신녀들이 가장 유명하고 일단은 마르가리타 공주 초상화가 작년에 왔을 때 그 그림으로 솔직히 다 했거든요. 저는 그 그림 하나 온 것으로 진짜 어, 이 정도면 충분하지 그랬던 전시였어요. 근데 그에 못지않게 정말 유명한 작품이 바로 이 비너스를 그린 누드화입니다. 당시 스페인에서는 누드화를 함부로 그리기 힘든 그런 제약이 많았거든요. 벨라스케스니까 그나마 누드화를 그린 겁니다. 펠리피 사세가 벨라스케스를 엄청 총애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옆에 큐피트 이 꼬마아이가 없는 그림이면요. 화가는 궁정화가 짤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큐피트를 그리는 순간 현존하는 인간을 그린 게 아니라 가상의 그리스 신화를 그린 거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규제 통과. 하지만 스페인에서는 어렸어요. 벨라스케스가 파체코라는 그 화가의 딸과 결혼하거든요. 스승의 딸과 결혼하는데 안에 스페인 놔두고 이탈리아 출장 중에 이 여인과 좀 사랑에 빠졌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인을 누드 모델로 그린 걸로 추측하기도 하거든요. 종교가 지배했던 시절에 그런 게 있어요. 일반인 누드화 그리면 종교재판 회부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큐피트 딱 그리면 비너스 인증 아 그러면 고상한 취미 예술 작품이야. 괜찮아. 왜냐면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혹은 아담과 이브는 종교하니까 허용해. 뭐 이런 건 있습니다. 이번에 보티첼리의 작품이 온 거는 너무 좋긴 하지만 솔직히 보티첼리의 작품 중에 그렇게 유명한 작품인지는 모르겠어요. 워낙 보티첼리도 역사적인 작가다 보니까 보티첼리를 대표한 작품을 소개할 때 국립중앙박물관에 온 작품은 소개는 많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작품은 꽤 유명하죠. 비너스와 마르스 지금부터는 진짜 실제적으로 아쉬운 이야기를 할게요. 이 작품 정도는 좀 빌려주면 어땠을까 그 작품 말고 요거는 와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요거 하나 정도 빌려줬으면 우와 대박이다. 이랬을 겁니다. 자 비너스와 마르스가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잠자는 장면이잖아요. 비너스 특유의 이렇게 우아한 스타일 일러스트 느낌의 이런 삽화 같은 느낌이 있고 천을 옷감을 되게 우아하게 그리죠. 보티첼리는 디자인으로 따졌을 때 진짜 아르누보 스타일이에요. 아르누보 장식적이고 여성적이고 우아한 스타일 그림도 그렇게 그립니다. 이 여인 그릴 때도 진짜 아름답게 그리죠. 당시 기술로는 제일 잘 그린 화가라고 보시면 돼요. 이 초상화 그리는 기술이 진화되면서 더 사진처럼 이 뒤에 느낌도 자연스럽게 발전하잖아요. 스푸마토 기법도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르네상스 초중반에 인물을 가장 잘 그린 화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만 해도 형태 그릴 때 너무 딱 따는 게 있죠. 종이처럼 비너스가 이미지 세탁이 돼서 그렇지 바람둥이 신으로 유명합니다. 불카누스 추남 남편 놔두고 몰래 마르스 전쟁의 신과 바람피는 장면이거든요. 나중에 남편한테 딱 걸려서 많은 신들 앞에 창피를 주죠.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구력을 주려고 그물에 잡힌 상태로 많은 신들한테 딱 보여준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신들이 마르스 부럽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편이 창피 주려고 한 건데 오히려 신들의 부럼을 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지프 말로도 윌리엄 터너 가장 유명한 작품 저남 테메레르의 마지막 항해라는 작품이 내셔널 갤러리 수장이에요. 자 19세기 초중반 내에 낭만주의 시대 때 활동했던 화가예요. 자 이 화가의 스타일이 이후 인상주의 특히 모네에게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테메레르 이 배는요 오래된 90배예요. 아마 1803년도인가 트라팔과 해전 때의 공을 세웠던 역사적인 배예요. 근데 이 윌리엄 터너가 기사를 통해서 이 오래된 배가 이제는 물러나고 철거작업한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노을 지는 쓸쓸한 배와 함께 이 작품을 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지는 모습과 한때 전성기를 누렸던 대형제국을 상징하잖아요. 승리를 했던 배를 같이 그렸다는 것은 쓸쓸함을 느끼게 하죠.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리고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증기선이 있잖아요. 이제는 증기기간이 발명되면서 이 배는 더 이상 필요치 않은 거죠. 기동성에도 약점이 생기고 그래서 시대가 변하면서 쓸쓸히 저무는 세대를 상징할 수도 있는 거고 조지프 말로도 윌리엄 터너의 작품이 다 유명하지만 이 작가의 의도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봐요. 이 감상자 입장에서 노을 지는 이 연출과 이 시대적 상황을 대비시켜봤을 때 감정이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감상자가 생각하는 범위 상상의 범위 큰 울림을 느낄 수 있는 범위가 엄청 확장된단 말이에요. 이런 게 명작이 되죠. 그래서 더욱 높게 평가받는 것 같아요. 이 작품은 영국답게 터너의 명작이 이 미술관에 여러 점 있습니다. 비증기 및 속도 터너가 뭔가 뿌연한 게 살짝 이슬비 내리는 듯한 이런 분위기를 되게 잘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연 그 분위기 현상을 잘 그리는 화가예요. 멈춰져 있는 시골 풍경 같은 게 아니라 변화무쌍한 자연 조금 지나면 이 안개 같은 이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존 컨스터블과 많이 비교를 하죠. 비증기 및 속도 제가 이전에도 존 컨스터블과 비교했을 때 이 작품을 예시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작품도 증기기간이잖아요. 조금 있으면 자가형 드론이 나와요. 몇 십 년 안에 이미 개발됐고 이 증기기간은 당시에 그런 새로운 발명체였어요. 아니 이렇게 빨리 사람이 이동할 수 있다니 신기술을 상징하는 교통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보면 다르게 또 의미가 부여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터너가 초창기부터 말년으로 가면서의 풍경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거든요. 조지프 말로도 윌리엄 터너가 뭔가 뿌연 그림을 좋아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이 당시의 런던의 대기오염 수준이 진짜 최악이었잖아요. 실제 죽었던 노동자들도 진짜 많았고 미국의 어떤 대학에서 인상파와 터너의 그림을 초기부터 분석하면서 가시거리가 점점 짧아지는 거죠. 그런 거를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또 뿌연 미세먼지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와인병처럼 보이는 건 저만 그런가요? 건초마차라는 작품이 존 컨스터블 거장의 작품 중에 되게 유명합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는 이 작품이 키오스 섬에서 학살이었나? 아무튼 그 배경 그림에 많은 영향을 줬거든요. 들라쿠로아가 이미 다 그렸는데 존 컨스터블의 하늘 배경 보고 큰 자극 받고 아예 싹 다 배경 갈아엎은 걸로 기억합니다. 그 작품이 이 건초마차라는 유명한 작품이에요. 존 컨스터블은 관찰을 진짜 중요하게 여겼던 화가거든요. 변화하지 않은 자연의 모습 진짜 오랫동안 관찰을 해서 그렸죠. 사실주의 성향이 되게 강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 그리고 비록 변화지만 구름 묘사를 진짜 잘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구름이 빠르게 지나갈 때보다는 오랫동안을 관찰을 했을 때의 그 결과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의 화가라는 별명이 있죠. 낭만주의 같은 시대 때 활동했던 화가지만 이 둘을 되게 많이 비교를 합니다. 이번에 온 그림은 스트레퍼드 재분소라는 그림이 왔었잖아요. 낚시하는 그림. 근데 이 그림과 좀 비슷한 분위기 때문에 꼭 건초마차 안 왔어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존 컨스터블의 배경 분위기 풍경화의 특유의 매력을 그 그림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건초마차 안와도 괜찮다. 대리만족 한다라는 거죠. 폴세잔에 목욕하는 여인들이 역사적 의미가 있죠. 여러 점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내셔널 갤러리에. 솔직히 너무 추창기고 폴세잔다운 그림이 아니죠. 이번에 온 거는 이렇게 폴세잔은 다양한 색채가 가미되고 찍위에 네모난 꼭 한쪽 방향으로 또 많이 쓰거든요. 우측 하단 방향으로 약간 귀차니즘 터치 요런 그림이 세잔다운 전성기 그림이죠. 우리가 세잔을 기억할 때의 세잔 느낌이 요런 그림인데 이 그림도 워낙 유명해서 안와도 뭐 불만까진 아니지만 이번에 온 거는 옛다 세잔이니까 이거 빌려준 게 어디야 요런 느낌으로 온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클로드 모네의 작품은 붓꽃이 왔죠. 모네의 그림은 이 그림 오면 빌려주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출원 연못 중에 다리가 있는 건 다른 느낌이거든요. 다리가 있으면 출원 시리즈의 대표작으로 저는 좀 보이더라고요. 다리 그렸을 때의 변화 과정도 비교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그림은 좀 빌려주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지베르니에 왔을 때 개인 인공정원을 아예 만들었죠. 물도 원래 없는 곳에다가 연못도 만들고 일본 오덕이었기 때문에 일본식 정원 다리까지 이렇게 재현을 해놨던 그 정원 그림입니다. 이번에 붓꽃은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모네의 다작 중에 하나로 저는 봅니다. 이거는 빌려주기 힘들어요. 솔직히 이거는 인정 안 왔다고 해서 뭐라고 할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도 자 그리고 엠마오에서의 만찬 이 그림 왔으면 대박이죠. 이 그림이 메인됩니다. 카라바조 카라바조의 작품 중에 뱀 물리는 소년 그것만으로도 메인으로 걸잖아요. 이 그림 왔으면 대박이었죠. 근데 이것도 빌려주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 그림도 카라바조 이야기할 때 예시작품으로 많이 봤던 그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사흘째에 제자 둘과 걸어가다가 식사를 하면서 있었던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인지 몰랐다가 나중에 예수님인 거 알고 사람들이 놀란 장면 그 뒤로 사라졌다고 하죠. 테네브리즘 빛처리도 그렇지만 바르크는 현재의 진행형이잖아요. 그 동세를 보는 재미도 있죠. 지자들이 아! 예수님이구나 놀라는 표정? 그런 것 같아요. 음식도 진짜 디테일하게 잘 묘사를 했죠. 카라바조를 평가할 때 최초의 정무라 화가라는 평가도 있긴 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최초란 말은 믿을 필요 없습니다. 앙리 루소의 유명한 작품이 내셔널 갤러리 소유입니다. 아 앙리 루소 그림 이거 하나 정도는 빌려줘도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유명한 작품이긴 하지만 열대 폭풍 속의 호랑이 앙리 루소가 너무 뒤늦게 유명해진 화가죠. 이 화가가 원래 취미 화가예요. 공무원으로 이렇게 취미로 그렸는데 나중에 젊은 스타한테 재발견되거든요. 발굴입니다. 누가 발굴해줬나며 피카수가 발굴했어요. 피카수가 훨씬 어리고 젊은 작가지만 파리 미술계의 완전 스타였으니까 근데 앙리 루소 보고 이게 독학 화가다 보니까 아카데미즘을 겪은 피카수 입장에선 너무 새로운 그림 풍으로 봤던 거죠. 앙리 루소를 위해서 파티 열어주고 파리 미술계 인사들에게 뒤늦게 소개시켜주면서 말년이 전성기였습니다. 이분 할아버지였을 때 얼마 활동 못하고 전성기가 짧을 수밖에 없죠. 시대를 좀 잘못하고 난 거죠. 너무 뒤늦게 전성기가 왔다라는 거죠. 좀 일찍 왔으면 전업 화가로 일찍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그림을 공무원 하기 전에 빨리 시작했어야 됐고 피카소를 빨리 만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건 좀 아쉽죠. 이런 게 운이에요. 피카소 만나지 못했어봐요. 그럼 이 화가 아예 잊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냥 이렇게 작품성이 좋다고 다 성공한 것도 아니고 인적 네트워커도 너무 중요하고 운도 이렇게 따라야 되는 거예요. 베르메르 그 유명한 진주 귀걸이 소녀를 그린 유명한 작가의 작품이 내셔널 갤러리 소유인데 그 중에 이 작품이 유명합니다. 제 기억에는 버지널에 서 있는 여인 당시 풀랑드르 화가들은 뭔가 악기에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거든요. 음악과 관련된 것은 파티 그런 걸 또 암시하기 때문에 뭔가 에러틱을 응유적으로 암시한다는 그런 해석도 있긴 합니다. 편지를 읽는 소녀 그림도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지금 만나지 못하는 사랑하는 남자의 편지를 읽는 듯한 그런 걸 연상하기 때문에 악기 앞에 서 있는 여인도 뭔가 사랑한 사람을 그리워하는 그런 느낌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베르메르의 작품이 현존하는 게 40점도 안 되거든요. 36점인가 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엄청난 소장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도 빌려줄 수 없죠. 빌려줄리가 없다. 그래서 안 와도 전혀 섭섭하진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쿠스와 아리아든의 티치아노의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전에 티치아노 소개할 때 이 작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바쿠스가 술의 신이잖아요. 흥청망청 파티를 즐기는 이 사람들. 그래서 아리아든의 왕관 자리로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린 걸로 보시면 됩니다. 별자리와 관련이 있어요. 근데 티치아노는 이렇게 색깔을 보는 매력이 있죠. 색채의 연금술사라는 별명으로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베니스를 대표하는 화가 리더답게 색채를 아주 다채롭게 구사했던 화가이기도 했었어요. 근데 초상화를 그릴 때는 저채도의 붉은색 포인트로 또 많이 그리기도 했었습니다. 이 색깔이 되게 당시 비싼던 울트라마린 원색을 이 그림에서는 아낌없이 썼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내셔널 길놀이는 종류별로 진짜 유명한 고전 화가들 다 소장하고 있어요. 이름별로 이 화가도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이름값한 화가 중에 진짜 유명한 작품 다소 소장하고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유명한 게 아니라 홍보도 잘해서 유명해지는 거죠. 저는 작가 홍보 미술관 홍보도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많은 대중들에게 익숙해지면 유명한 작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노력이 있기 때문에 또 가치를 인정받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 작품 정도 왔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 작품은 좀 빌려주지.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 하면 드물게 고전시대 때 바로 그 시대 때 활동했던 여성 화가죠. 역사적인 여성 화가로 유명합니다. 물론 1세대는 아니에요. 르네상스 때도 여성 화가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1세대 페미니스트 화가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선배 이자 스승 이자 스승 화가에게 성폭행을 당했거든요. 아구스티노 타시라는 화가에게 안 좋은 일을 겪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종교화를 그릴 때 목숨을 걸고 뭔가 당당하게 표정을 짓는 자화상으로 많이 그립니다. 그래서 지금 알렉산드리아의 성 카타리나 인데 이 얼굴이 자화상으로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그림 중에 유디트를 그린 작품이 있거든요. 유디트 그림에서도 적장 홀로페르네스를 목을 뱉 때 이 여인이 두려움이 없이 당당하게 남자의 목을 뱉니다. 그래서 1세대 페미니스트 화가로도 많이 보더라고요. 성 카타리나는 AD 4세기경으로 기억해요. 이 지역에서 카톨릭으로 개정 안 한다고 감금시키고 고문을 했거든요. 이 여인에게 가시가 달린 챗바퀴에 깔리는 이런 형벌을 행하려고 했을 때 기적적으로 이 챗바퀴가 부서져버렸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래서 카타리나 성녀의 도상은 부러진 수레바퀴 이렇게 가시가 달린 거 그리고 결국에 참수영 당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돌아가신 희생된 성녀를 그릴 때 종료나무 이파리를 같이 그립니다. 그런 걸 상징해요. 희생 천국으로 가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종료나무를 들고 있으면 아 천국 가는 여인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남성보다는 주로 성녀 여성을 그릴 때 종료나무 입을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아 이 작품은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이 작품 왔으면 대박이다 정말 잘 왔다 이런 생각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도는 빌려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엘리자베트 비제르 브랭 이름으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로코코 시대 때 진짜 유명했던 궁정화가 마리 앙토어네트의 초상화를 진짜 많이 그렸던 정말 뛰어난 여성 화가였어요. 그래서 비제르 브랭의 자화상입니다. 자화상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미화를 좀 많이 시켰을 시대에요. 로코코 시대 때는 너무 럭셔레하게 그냥 보면 진짜 이쁘게 잘 그린다. 실제로도 미인이었고 그런 진짜 눈이 힐링되는 그런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그림 왔으면 기념품 샵에서 되게 인기 많았을 그림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레드보이 이겼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다시 런던 여행 가면 이 그림 꼭 보고 싶더라고요. 엘자베트 비제르 브랭 근데 루이 16세와 마리 앙토어네트가 시민혁명 발발하고 단두대에 처형당하잖아요. 마리 앙토어네트의 궁정화가라는 이유로 이 화가 목숨에 위기를 겪고 다른 유럽 어딘전 기억 안 나는데 망명 갔습니다. 나중에 좀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다시 돌아왔죠. 라인 아느 에리에서의 물놀이 이 작품 왔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이것도 이 정도는 빌려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조르주 쉐라의 작품에 가장 유명한 작품은 시카고에 있거든요. 이 작품은 조르주 쉐라 작품 중에 그래도 유명한 편이지만 아주 유명한 작품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빌려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뒤를 보면 시대적인 분위기가 있죠. 산업화 시대 때 공장이 진짜 많습니다. 이 공장의 오염물 이 강으로 올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물놀이를 하고 있네요. 유럽 사람들은 잔디에 거리낌 없이 막 눕더라고요. 우리나라보다는 깨끗한가봐요. 그런 거를 많이 비교를 합니다. 유럽 사람들은 잔디에 막 눕더라. 그런 거를 관광객들이 진짜 많이 얘기를 해요. 조르주 쉐라 하면 신의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화가죠. 근데 일찍 요절하죠. 조르주 쉐라가 그래서 가까이서 확대를 하면 픽셀 다 깨지지만 점묘법으로 이렇게 많이 그리는 화가입니다. 그래서 신의 인상주의는 즉 분할주의 점묘법이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자 여러분 요정도까지 할까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방송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허세미술관의 관장 이한이었습니다. 아스타루에고 부에나스 노체스 여러분 굿밤 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